여수시가 민선 6기 2년차를 맞아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시장과 하루 동안 시정을 체험하는 일일시민시장 운영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21세 이상 여수시민 가운데 매월 2명씩 12명을 선발해 운영하는 일일시민시장은 주간 업무보고회 참여와 방문 민원인 상담, 각종 사업장과 주요시설 방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수시는 일일시장 첫 번째 위촉자로 여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정연아 씨를 선정하고 일일시장 체험이 끝난 뒤 정 씨로부터 체험 수기와 정책 제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